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의 관심사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거부를 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부할 것이다. 지난번 인터뷰도 말씀하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본성이 본성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괴리하는 그런 민성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상북 갔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 이 특검을 과연 거부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보호수층 일부에서 특히 조중동 같은 데에서 아니 되게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우리 보호수진영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거부할까? 그랬는데 그때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아니다. 거부할 것이다. 본인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다.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성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 여기서 말이죠. 잠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한 영상이 있어요. 요즘 지금 화제의 영상입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 지으니까 거부한 거지. 이 영상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 정도도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요. 원래 공정한 형식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건 정말 입에 발린 구두선에 불과했다. 이제 국민들도 그 실체를 다 알게 될 거다.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가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텐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핑계를 핑계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특검 물타기용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누구였는가?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얘기죠.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도이치모토 사건을 지휘했죠. 그런데 그 당시 역건물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어요. 검찰은 아시다시피 총장이 역건물에 시퍼럽게 살아있고 허슬퍼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검사들은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또한 중앙검사장은 검사 인사권도 없고 수사비 대검에서 배정되지 않으면 수사비도 충분히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 수사직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윤석열 가족사건 외에는 모두 지휘할 수 있는데 이게 뒤에서 말이죠. 수사비 가지고 또 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정을 해버리면 중앙검사장은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공문을 집행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정확한 용어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볼 정도로 쌍스러운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막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꼈겠죠. 그렇지만 저는 검사들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자료를 주가적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 두었고 제가 검사장을 임하니까 홍인검사장이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공범들을 수사했고 그래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궤자가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검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에 중앙검사 시절에 사건을 끝내버렸다면 지금 특검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특검 노릇조차 못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탈탈 털었다라고 그쪽에서 주장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는가? 이걸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빼고? 검찰이 속성을 안다면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슬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대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 많지 않습니다. 저는 동기가 되고 또 저한테 저하고도 살이 맞지 않는 것은 설득하고 아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검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윤석열 당시 총장 그다음에 대선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토스 사건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료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만 관흥클럽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구체적으로 약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표를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이거를 보니까 말이죠. 김건희 씨랑 최은순 씨가 꽤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13억 9천만 원.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장모죠. 9억 원.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 이 사건으로 23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당시에 4천만 원 잃었다. 잃었다고 하겠나요? 4천만 원 잃었다, 손해받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뉴스타파 보도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23억을 번 걸로 나왔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 수사하는 검사를 또 만약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그런 보도가 됐다면 오히려 특검을 해야 할 당일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번 거 별로 없고 오히려 손해받다 그러는데 당시 검찰이 수사한 거는 무려 23억이나 시세 차익을 얻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해야 된다, 특검을. 그런데 이걸 거부할지 그렇게 간이 클까 했는데 정말 거부했어요. 그러자 국민 여론은 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월 8일과 10일, 3일 동안 NBS에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응답자 전체를 보면 65%가 특검 거부가 잘못된 거다. 잘한 결정이라는 사람은 23%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중도층을 보면 더 심합니다. 중도층의 72%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한 건 16%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런 걸 뻔히 예측했기 때문에 조중동도 거부하는 거 그렇게 간단치 않는 일이라고 누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했어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도대체 제가 페이스북에 사직의 배를 썼는데 특검 거부권 행사는 뻔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으로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나 저희 가족의 범죄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수사하고 제가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혜하거나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뻔뻔하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석 비서실장이 지난 1월 5일에, 법무부가 또 1월 5일에 같은 날이죠. 이미 다 했던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성명인 셈인데 셀프 면제부를 본인이 주는 그런 뻔뻔함이 있어요. 특검 거부권도 행사도 안 되겠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공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주의 요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 민주주의 요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에게서 그런 공감 능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민심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갖는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꽤 된단 말이죠. 그런 역학관계도 좀 반영한 걸로 봐야 됩니까? 윤석열 전 검사가 자기 부인을 수사로 통과한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살건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야말로 정말 검찰개혁의 요체다.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특검과 거부 여부가 그 말이 사실인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윤석열 전 검사가 말했던 살건수 주장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그것의 핵심의 핵심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못한 걸 보면 평상시에 살건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 주장이 허망한 거라는 거네요. 진심이 아니지 않았느냐. 진심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택적 정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와의 지난 인터뷰에서도 만약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을 맡을 수도 있다. 특별검사 맡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제 의결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특검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는 특검을 맡으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내가 반드시 규명하겠다 이게 있었을 터인데 그건 뭐인가요 저는 특검으로 지명되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면 소명을 알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가 핵심이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김건희 도이치보드 주가적 사건에서는 그게 김건희 씨의 관여 정도 이게 기속 이게 그렇고요 저는 이번에 재해결 여부는 저는 약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국회에서 재해결을 하려면 재해결할 수 있는 여부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정적 수도 높기도 하지만 또 이게 아무래도 검찰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캐비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과연 그렇게 다 될까 이런 회의가 좀 있고요 재해결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캐비넷을 열어서 의원들에게 약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해결은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도이치모터 주가적 뿐만 아니고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사건 코바나 코테치 사건을 포함한 국민적 의심인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종합특검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의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네